올드 까비지 버디스 트와이스 트와이스 어후씨 아니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예쓰 맞다고? 뭐야 뭐있는데 아아아아 진짜 이씨 위에다가 뭐 숨겨놨어 이씨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라고? 진짜 어 간다 맞네요 어어 아아씨 아아 빨리갔어야 돼 정신팔지말고 이게 맞아요 아 이번에도 정신팔지말고 빨리갔어야 됐어 들어오시던 들어오시던 비나리님 멤버십 35개월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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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어요 나 못봤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오 오 그 와중에 바닥도 파지는거 봐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엉 아아 이씨 투벌 같은데? 어 살아있다 뭐 나오니? 아, 버섯이 나오네요 그냥 가봅시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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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포가 어어 잠깐만 또 내려온다 입구를 막아버렸어 가만있어서 큰일날뻔했어 근데 이 아래로 왜 가야돼? 앗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행히도 안... 악!!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안녕하세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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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으아... 아씨 아이 글씨에 가라고 했잖아! 이씨... 흫힉 잡고 있어야 되고 물고기 떨어지고 레이트 텍스트 아아 늦었다고? 왜? 여기 위에 이거 뒤준가봐요 어 뭐야 튕겨 이거 이거 뒤준가봐 그리고 이거는 자 밟어? 하나 둘 셋 어 이거 오늘 깨지겠지 그치 하나 둘 그 저기이 들어가 요요요요요로? 뭔 욜로야 야 욜로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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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쉐 씨 욜로우 엘자로 오케이 뭐야 여기로 가도 되잖아 근데 네? 야 이거 돼? 돼? 아 되네요?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허 잠깐만 어어어 어 어 돼 돼 돼 돼 돼? 돼? 되뇨 되뇨? 어 돼 돼 돼 돼 돼 돼? 잠깐만 이거는 뭐야 이것도 되네? 애초에 저기서 먹으면 안됐나봐요 버섯 저게 빨리 간다고 가지나? 이게 빨리 간다고 가죠? 어 뭐야 어 어 어 가지네 가지네 어 가지네요 오케이 오이 어어어어어어 아씨 예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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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송 툴이었대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에어씨 아 이렇게 숙여서 요렇게 가는 거죠? 별? 별 먹을 수 있냐 이거? 아, 아, 아 제발! 아아아아아아하핳 별은 손 대면 안 돼 그럼 이거는? 아 왜 들어가져? 아 왜 들어가져 이거? 아아 진짜 어어어어 어 잠깐 불꽃 뭐야 이거 어 왜 줘 왜 줘 아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왼쪽에 쏴 아! 아 이거 왼쪽에 들어갔어야 됐구나 왼쪽에 길인가 봐 이거 아닌가? 못 먹네 어차피 어 이렇게 가지네 그니까 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이게 아까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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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갈 수 있다고? 어 그런데 나갈 수 있어 막혀있어요 아 아 아 잘 봤습니다 넘어가자 요렇게 하는거에요 어 깜짝이야 오오 깜짝이야 오 안 되는줄 알았어 오 깜짝이야 와 둘 아아 뭐야 이거 또 씨 어 그럼 저 위는 뭐야 숙여 오케이 저게 저게 뭐죠? 동전이 어쨌다고 왜? 아 잠깐만 동전은 먹지 말아야 하나 이거? 어 저 두더지 있어 이거 조심해 저기로 가는순간 두더지가 튕겨나올거야 어 그렇지 오오 오 At 증명 죽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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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케에에에이 그래요 이렇게 가는거에요 여기에 불꽃이 있기는게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워우! 워우! 워호호호 어? 고마놔 어 잠깐만 그거 쏴도 괜찮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저걸 쏘는게 아니라 피해를 눌렀어야됐나보다 피해를 눌러누르는게 맞았나보다 쏘는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먹고가자 혹시 몰라 먹고가야돼 이거 혹시 몰라 세이브 queda 잠깐만 여기 cp2 인데 핑크코인이 4개가 있어요 죽었다 이제 핑크코인은 4곈데 뭐야 여기 아래에 뭔wide 콕 코인이 있고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내려가 아이씨! 아 아니잖아! 아하! 에 여기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야! 피스위치 어? 아니야? 뭐지? Lasage 오 하나는 됐어요??? 그리고 그러게요 왜 그냥 주지? 에 좀 클래식 어 Sí 어 뭐야 이거 어?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 왔던길 돌아가야 돼? 아이고 그러면은 앞에 있던 겉무늬 아이고 그거구나 아아 이거 왔던길로 돌아가야 되네요 칼 들고 돌아가는 거야 오케오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요거 부터 봅시다 오른쪽? 아니겠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항상 이런거 아니더라 그럼 왼쪽 어? 야 아 하 아 요거는요 와 얘도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밟은 다음에 차면은 검은꽃에 맞아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게 이게 세 번째 어? 이번에는 요건데? 아 아 진짜 개혈 받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그럼 어딘데? 이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야? 아 요렇게 해서 먹는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는다? 아 아 아니네 꼴? 꼴 때 맞네 꼴 맞네? 그냥 꼴이었네?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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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